안녕하세요 제가 밥을 사 왔거든요 작업하다가 잠깐 밥 먹으려고 뭐야 왔는데 작업 잠깐 멈추고 밥 먹는 동안만 여러분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네 그럼 갈게요 자 지난번에 음원을 틀다가 조금 갑자기 꺼져서 놀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초로 노래 없는 킹을 라이브 방송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믹스동 시켰습니다 믹스동 치킨 가래하게 돈까스 에비 에비 일식을 참 좋아하죠 제가 중식, 일식, 양식 안 먹는 게 없어요 사실 된장 무슨 먹방 찍는 거 같애 그리고 연안이 형이 붕어빵 주고 갔어요 방금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붕어빵 먹을래? 그래서 어 너무 좋죠 가져가려고 봉투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아예 하나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치사하게 그랬더니 방금 잤어 그러더라고요 너의 소프트한 미석스 잠에 들 때마다 손깍지를 꽉 낄게 오늘은 아니지만 It's gonna be alright 저기서 카메라가 날 모름대 가슴만 뜨거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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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이네 매실, 김치 단무지 저 기도쇼 갖고 계십니다 너무 감아 뭐 있었어요? 네 ㅋㅋㅋ 안전λ смотреть 선생님들 신 rabu 재능 안전 아이 hack 그래서 진호 형한테 연락했는데 얘기했는데 어떤 꿈이 있냐면 되게 터무니 없는 꿈이었어요 형이랑 같이 형이 이제 그 군대에 있는데 잠깐 나와서 저랑 같이 공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둘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형 이제 휴가인데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전주로 간다는 거예요 대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전주로 가야 대전 안 가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집 곧 있으면 전주로 이사하거든 그래서 미리 답사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구나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제가 형 뭐 군대에서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형이 어 나 오전에 좀 추워가지고 겉옷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어 알겠어요 바람막이 같은 거? 아니면 깔깔이 같은 거? 그 정도 두께 그랬더니 깔깔이 정도로 부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비싼 거 참 좋아해 그랬거든요 그러고 꿈이 끝났어요 도날이 같은 거 같아요 좀 바람버렸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요리하게 너무 기다려야지 너무 기다려가지고 그래도 좀 기다려줘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줘요 ... 일해봐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깨 Catchee?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될 거 같아요 이 말하지 않으면 texts 연결함이 이번에는 불이 틀렀 metallicias 수줍Hello 아 이거 노래 없으니까 안되겠는데? 너무 민망한데? 저작권에 안걸리는 클래식이라도 들고 싶네요 너무 민망하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식사 혹시 지금 하실거라면 저랑 같이 먹어요 어때요? 좋지 않아요? 무료 음악은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료 음악은 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피라이트 프리 잭스 뮤직 커피라이트 커피라이트 프리 틀었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저는 노래 없으면 평소에도 되게 귀가 어색해요 그냥 백색소음처럼 항상 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두운 재료가 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오늘의 메뉴는 중 생리하는게 좋더라고요 제 생리하는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 생리하는게 좋더라구요 저는 오늘의 생리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 연어에요 제가 저녁을 안하는게 좋더라구요 야 이게 방송중에 밥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니까 임재잠이 입에 있을 때는 말을 많이 못하니까 말이 좀 중요해요 엔진이 식감이 좀 중요해요 엔진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엔진이 식감이 오는 편이에요 엔진이 식감이 좋은 거 같아요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엔진이 센터에서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엔진이 식감이 오면 되지요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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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에 보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업, 잠, 그림 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7시까지 그림 그렸거든요. 어제 밤에 신원 형이랑 스위트홈 마지막 90회 다 봤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스위트홈 다 보고 그리고 아침 7시 반 정도까지 그림 그리다가 자고 일어나서 자고 바라봤어요. 신원이한테 컴퓨터 비밀번호 알려줘. 어? 옛날에 알려줬는데. 알려줘야 되나?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어둡지? 새우를 다 못 먹었는데. 새우를 다 못 먹었는데. 잘 부르네. 통합빵도 먹어야 되는데. ... 결혼을 다 못 먹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우 꼬리 왜 안먹어 그러실 것 같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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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빠져있는 노래. 저는 그... 너가 쓴 곡 중에 나는 이게... 왜 최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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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노래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장해놓고 맨날 들었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고... 그 노래가 발매돼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발매돼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발매돼서 됐는데 웬걸? 전곡이 다 좋은데... 이제... 저는 땡스 투 도 되게 좋았어요. 땡스 투... 노래가 쓴 곡이라는craft remained 그런 느낌을 수 pirate하고 뭔가 없을 것 같아요. 마우치로 초콜릿 좋아하고 챗베이커 The Touch of Your Lips 듣고 투피트 노래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안병욱님의 Kill Like 좋아하고 캐쉬님의 Blue 좋아하고 제이코님의 Love Yourself Love Yourself 그리고 원슈테인님의 저기선 카메라 그리고 M.O.K.Y. Mookie라는 아티스트인데 존 벨리언의 Crop Circus 좋아하고 헤리스타일스의 이 아티스트의 Cherry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고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나패 하..매불러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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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로 손이 다치지 않습니까? 이제 바꿔야죠 바꿀 때가 진짜 된 것 같아 바꿔야 할 때가 좋은 것 같아 이제 나셔야죠 잘가라 나줘야죠 아무튼 자 이제 이따꼬 작업하러 갈게요 요스도 밥 아직 안 먹었으면은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요즘 춤이 너무 추고 싶어요 아무튼 저 갈게요 안녕 안녕 오빠 시그 너무 예쁘더라 열심히 찍었죠 저도 마음에 들어요 시즌 그리팅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